어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섬에 가고 싶어요.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에버랜드에 제일 가고 싶어요. 어느 나라에 가고 싶어요? 스위스에 가고 싶어요. 한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울릉도 한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울릉도 한국에선 무엇을 할 계획이에요? 쇼핑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예요. 한국에선 무엇을 할 계획이에요? 쇼핑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예요. 비행기표는 샀어요? 아직 안 샀어요. 비행기표는 샀어요? 아직 안 샀어요. 어느 나라에 가봤어요? 일본에 가봤어요? 어느 나라에 가봤어요? 일본에 가봤어요? 유럽에 가봤어요? 독일과 영국에 가봤어요? 유럽에 가봤어요? 독일과 영국에 가봤어요? 바닷가에 가본 적 있어요? 아직 못 가봤어요? 바닷가에 가본 적 있어요? 아직 못 가봤어요. 유람선을 타봤어요? 아니요, 이번 주말에 탈 생각이에요 유람선을 타봤어요? 아니요, 이번 주말에 탈 생각이에요 서울에 가봤어요? 네, 가봤어요 서울에 가봤어요? 네, 가봤어요 언제 가봤어요? 작년 여름에 가봤어요 언제 가봤어요? 작년 여름에 가봤어요 다시 갈 생각이에요? 네, 내년에 다시 갈 거예요 다시 갈 생각이에요? 네, 내년에 다시 갈 거예요 누구랑 가고 싶어요? 부모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누구랑 가고 싶어요? 부모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제일 기억나는 게 뭐예요?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았어요 제일 기억나는 게 뭐예요?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았어요 잠은 어디에서 졌어요? 호텔과 모텔을 이용했어요 잠은 어디에서 졌어요? 호텔과 모텔을 이용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예상보다 많이 들진 않았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예상보다 많이 들진 않았어요 날씨는 어땠어요? 생각보다 추웠어요 생각보다 추웠어요 날씨는 어땠어요? 생각보다 추웠어요 숙소는 정했어요? 아니요, 아직 못 정했어요 한 절은 했나요? 은행에서 할 계획이에요 한 절은 했나요? 은행에서 할 계획이에요 기자는 받았어요 내일 비자를 받으러 대사관에 갈 예정이에요 비자는 받았어요? 내일 비자를 받으러 대사관에 갈 예정이에요 짐은 다 쌌나요? 아직 못 샀어요 짐은 다 쌌나요? 아직 못 샀어요 며칠 동안 여행할 건가요? 일주일 동안 여행할 계획입니다 며칠 동안 여행할 건가요? 일주일 동안 여행할 계획입니다 혼자 여행 가나요? 네, 전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해요 네, 전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해요 내일은 어디에 갈 생각입니까? 박물관에 갈 예정이에요 내일은 어디에 갈 생각입니까? 박물관에 갈 예정이에요 저녁에는 뭘 할 거예요? 기념품 사러 시장에 갈 생각입니다 저녁에는 뭘 할 거예요? 기념품 사러 시장에 갈 생각입니다 토요일에 무엇을 할 생각이에요? 시내 관광을 할 생각입니다 토요일에 무엇을 할 생각이에요? 시내 관광을 할 생각입니다 토요일에 어디 가세요? 맛집에 가려고요 토요일에 어디 가세요? 맛집에 가려고요 한국 음식 중 무슨 음식을 먹어봤어요? 너무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요? 한국 음식 중 무슨 음식을 먹어봤어요? 너무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삼겹살과 불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삼겹살과 불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삼겹살과 불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삼겹살과 불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은 뭐예요? 산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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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은 뭐예요? 산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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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있나요? 시장에 다시 가고 싶어요 꼭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있나요? 시장에 다시 가고 싶어요 시장에 다시 가고 싶어요 산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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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낙지요